할렐루야! 앞에 계신 성도님은 타교인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양쪽 무릎에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양쪽 무릎 뒤쪽에 연골이 이분 표현으로 하면 너덜너덜해서 피도 고일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들기조차도 힘든 그래서 지금 오실 때는 여기 보호대를 차고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였냐면 전에 손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4.35 때 치유받은 손자인데요 5학년짜리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킬레서근이 파열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치유기도 받고 치유돼서 지금 너무나 잘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 보호대를 차시고 거기 끌면서 내가 오늘 치유받으리라 오셨습니다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지금 치유하셔서 지금 통증도 사라지시고 끌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들수조차 있는 할렐루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양쪽 파열된 연골, 너덜너덜할 정도로 심각했던 연골 그 부분을 지금 만지시고 치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